오늘의 주제는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인데요.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부분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스윙의 궤도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 필드에서는 스윙은 좋고 예쁘고 멋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타가 안 맞고 또 공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릴 포인트들이 골프를 칠 때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훨씬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인데요.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 그래야 거리가 많이 나간다라는 건 아마 골퍼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헤드 스피드를 좀 빨리 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건 물론 거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헤드에 그만큼 스피드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잘 헤드를 휘둘러준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휘둘러주는 게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많은 아마추어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잘 휘두르지 못해서 스윙의 모양은 정말 좋은데 잘 휘두르지 못해서 공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 샷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조금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오늘 레슨을 하면서 저도 얼만큼 거리가 더 나가는지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더 헤드를 빠르게 와야지 뭔가 빠르게 휘둘러야지 하지만 가장 이 드라이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스윙을 본다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에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의 스피드가 빠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게 치려고 하고 뭔가 스피드를 빠르게 내려고 하다 보면 상체 쪽에 아무래도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클럽을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언은 이렇게 우리가 잘 끌고 오면 오히려 되게 좋잖아요. 잘 맞고 또 다운블로로 쳐야 되기 때문에 좋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손으로 끌고 오게 되면 지금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분명히 헤드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특히 계속 클럽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확실하게 손이 이렇게 몸의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헤드를 놓지 못하고 붙잡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손의 스피드가 아니라 헤드 스피드를 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손의 스피드, 팔의 힘으로 계속 끌고 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손 쪽, 그립 쪽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고 오히려 헤드 쪽에는 힘이 잘 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잡고 가게 되면요. 헤드에는 스피드가 오히려 잡히게 돼요. 그래서 헤드가 스피드가 가속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임팩트 구간 때는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막히게 되기 때문에 당겨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치키닝 동작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미스샷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의 스피드, 계속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헤드의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건 사실 초보자 분들도 그렇고 또 힘이 세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구력이 오래됐어도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팔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 휘두르기가 어려워져요. 이걸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헤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본 상태에서 좌우로 제가 한번 휘둘러 볼게요. 지금 한번 휘둘러 볼게요. 이렇게 휘두르는데 여기에서 팔의 힘이 세시고 팔의 힘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끌고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서 아마 클럽 있으시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알 수 있어요. 손이 이렇게 오면은 헤드가 바로 열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팔의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팔의 힘을 좀 빼면서 팔을 로테이션 시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릴리즈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가볍게 한번 휘둘러 보세요. 지금 보면 제가 팔의 힘이 잔뜩 들어가서 끌고 오면 그립 끝이 몸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의 힘을 빼고 잘 휘둘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립 끝이 계속 몸 쪽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공을 많이 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작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느낌을 살려서 공을 다시 쳐 볼게요. 저도 아무리 프로들이라도 조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휘둘러지는 게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도 많이 풀고요. 지금 똑같이 힘을 썼지만 훨씬 더 잘 휘둘러지기 때문에 팔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너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계속 끌고 오는 게 이게 내 모습이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손으로 팔에 힘을 주면서 손으로만 계속 이렇게 클럽을 붙잡고 오는 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낼 수가 없습니다. 손의 스피드가 빠르고 헤드에는 힘이 전달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감자도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멘